성인의 과잉확장과 과잉축소라는 말이 있고요 얘도 별표예요 별표가 아닌 게 없어요, 선생님들 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얘도 문제가 좀 자주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좀 나왔고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과잉확장과 과잉축소의 기준이 되는 거는 일반적인 성인들이 쓰는 어휘의 범위예요, 선생님들 일반적인 성인이 쓰는 어휘 범위보다 축소에서 쓰면 과잉축소고요 확장에서 쓰면 과잉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봐 보세요 고양이, 염소, 양을 모두 개라고 하거나 모두 멍멍이라고 하면 과잉확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른들은 개만 개라고 하잖아요 개만 개라고 하는데 고양이도 개라고 그러고 염소도 개라고 그러고 양도 개라고 한다면 개의 의미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과잉확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단어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성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멍멍이의 의미가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멍멍이가 동물의 의미로 쓰였잖아요 그 다음 ㄴ, 과잉축소를 보실까요? 단어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축소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기르는 강아지만 멍멍이라고 하고 그 외의 강아지는 멍멍이가 아니라고 하면 멍멍이라고 불리우는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축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과잉축소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기출문제 좀 써볼까요? 선생님들 당근은 이파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파리가 있는 건 당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근은 이파리가 없어 이파리가 있는 것은 당근이 아니야 라고 하면 과잉확장한 거예요? 과잉축소한 거예요? 과잉축소한 거죠 당근은 이파리가 있건 없건 다 당근이잖아요 선생님들 그런데 이파리가 없는 것만 당근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축소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잉축소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들은 과잉축소라고 하면 나중에 과잉축소에 정의를 써보세요 그러면 축소만 생각나고 그 앞에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잘 정의를 못 쓰시는데 앞에 어떤 말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이 말을 기억을 하셔야지 과잉축소나 과잉확장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단어의 의미를 축소해서 사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확장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축소해서 사용하는 것 예도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